내가 좋아하는 인형 그 다음에 좋아하는 인형은 여기 그 다음에 꼴등을 좋아하는 애 얘는 제가 얘는 제가 뽑았습니다 근데 얘네 둘이는 돈으로 샀습니다 얘는 시작하자마자 바로 뽑았어요 키티도 뽑았는데 키티는 다른 애한테 줬고요 자 이번에는 일단은 제가 좋아하는 홀크 한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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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드름 카엘 이는 X 인데요. 여기가 부러졌습니다. 그래서 변신을 못합니다. 도프. 이건 스나이퍼. 이거. 이거. 이는 X 인데요. 뭔가 좀 잔인한 것 같네요. 이는 X 인데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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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우리 할아버지라 하면 되겠고요 이건 우리 할머니 이건 아빠 이거는 누나 이거는 나 엄마가 빠졌네요 여자가 이거밖에 없어서 네 이제까지 제 장난감들을 소개해봤습니다 빠이빠이